1. 2. 2. 2. 3. 5. 5. 5. 5. 5. 6. 5.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일입니다. 마감시황 그리고 셀티룬 삼행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강력한 상승세 코스피 1.29% 상승 코스닥 1.03% 상승 바라던 대로 나와서 너무 기뻐요. 갭 상승 이후에 그냥 쭉 갔습니다. 자 코스닥 갭 상승 이후에 쭉 갔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 쌍거리 들어야 이거 이렇게 상승 20일 돌파 가능하다 했는데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강한 며칠 전에 여기는 있습니다만 그죠.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고 2488억 매수하고 기간도 1846억. 자 전일에 이어서 같이 쌍거리 매수 세트로 왔다. 양호하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의 52억 매도 기간이 637억 매수. 선물을 외국인 7천개 약 매수하면서 그냥 쫙 당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양호한 상황이고 아침에 방송했다시피 갭 상승한 부분 훼손 안하고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쭉 갔으니까 양대 시장 다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자 더더군다나 더 좋은 것은 21선을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돌파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21선 밑에는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순도 아주 좋은 장대 양봉으로 장대 양봉이라 하기는 좀 못하지만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추가적으로 기관외국인 쌍거리 매수세 들으면서 코스피시장 2197 라인 터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1선 위에 위치하고 있는 코스닥 이것도 기관외국인 강한 매수세 들어와서 그냥 뚫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도 코스피에 2천억 이상 들어오고 코스닥은 100억 이상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중국이 강세보였거든요. 2.58% 상승. 자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정거점 돌파하는 이런... 죄송합니다. 정거점 돌파는 이런 모습을 넣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처럼? 정확하게 표현을 LG생활관광처럼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솔라모님은 들으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 이런 모양 나오면 베리굿이 됐거든요. 그대로 중국 상해지수 이렇게 돌파하는 아주 좋은 모양입니다. 2.58% 상승했고요. 거래량 상승 거래량 늘어났고요. 윗골이 찔끔 다른 아주 양호한 모습 베리굿입니다. 니케이도 1.43% 상승 20일과 122일 저항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는데 그냥 뛰어넘어 그랬습니다.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시장도 양호하구요. 무엇보다도 오늘 장중에 다우존스 선물 나스닥 선물 0.7 0.9 그죠? 오늘 미국 상승한다는 거 보여주고 있으니까 기관외국인 더욱더 오늘 매수세 들어온 것 같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중요한 것은 장중에 0.7% 0.9% 가는 걸 봤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올라가야 다음날 별로 영향이 없지. 그죠? 다우존스가 0.8이나 나스닥 1% 가까이 상승 못한다면 내일 아침에 조금 실망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이해된다. 출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2에 2안 낮에 봤다구요. 기관외국인들이 그러면 오늘 저녁에 여기보다 선물에서 나왔던 상승률보다 조금씩은 더 가줘야 그죠? 내일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반영하듯이 이거 뭐 별건 아닙니다만 야간선물 지금 현재 0.02% 하락 하락한급축에도 안속합니다만 외국인이 566개약으로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태환님도 어서오시고 자 그래서 상당히 오늘 골고루 상승했다. 보십시오. 벌겄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포트폴리오는 전일 금요일날 좀 많이 가서 그렇습니까? 오늘 간거에 비해서 조금 뭐 양해는 안찹니다만 그래도 적당히 갔어요. 그죠? 오늘 IT전기전자 쪽으로 삼성전자 하이믹스 강하게 갔구요. 그죠? 그 다음에 폴더블폰 어 폰 부품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어 화장품 개통이 좀 주춤했는데 아모르펀스픽은 아침에 그랬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 화장품 군에서 갈 때 아모르펀스픽 비교적 잘 못갔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수납매 나올 수 있다. 그대로 퍼펙트하게 떨어졌습니다. 3.4% 갔구요. 자 엔터테인먼트 오늘 좀 약세였고 음 조선주 반등점 나왔구요. 건설주 현대건설 가다가 2% 가다가 좀 밀렸는데 짜증납니다. 철강점은 좀 강한 상승세 자 나머지 그죠? 정권점은 키움정권 좀 많이 갔구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 셀트리온 삼행제는 소폭상승 우리 HLB 생명과학도 소폭상승 했구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총상의 코스닥 시총상의 중에 코오롱티슈진 코오롱생명과학이 한가뚜들맞는 바람에 좀 바이오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같이 동반 하락은 안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현대건설 5만5천원을 목표치를 1차 목표치를 삼았고 더 세게 간다면 5만7천원 정도 갈 수 있다 했는데 참 희한하 이런것 좀 틀리면 얼마나 좋아요 5만4천7백원에서 그냥 좀 밀리면서 그냥 오늘 상승폭은 그냥 반납해 버렸는데 쉽게 던지기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4월 10일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한미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구요. 이제 남북경영 좀 가려고 또리틀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던질 수 없습니다. 그쵸? 오늘 하루 쉬워졌다면 내일 정도의 또 강한 반등세가 온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고 5만7천원까지 노리겠습니다. 하하 범죄님 반갑습니다. 오늘 비교적 저하고 톡을 많이 하네요. 반갑네요.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 유도가서 고등학생한테 한번 업어치기 비싸게 한번 당하믄하니까 온 마신이 아파요. 하하 옆구리 땡겨요. 자 유도 제가 아 가는 이유 있습니다. 야수 야수라면 좀 그렇구요. 뭘 해야 됩니까? 야성을 조금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상당히 아 승부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거친 운동인지는 압니다만 그냥 화이팅 하면서 꽉꽉 지르면서 가서 운동하고 왔습니다. 자 현대건설 조금 아쉽습니다만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오늘 던지고 조금 그러니까 조금 던지고 뭐 내일 약간 조정 받으면 사야지 했는데 내일 붕 뜨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잔파도 걸렀습니다. 기관 그냥 싹소리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도 돼요. 외국인 좀 많이 던졌네요. 미운 외국인 그래도 현대건설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들어갑니다. 인재시장 터나기 때문에 건설주가 별로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힘 받으면 5만7천까지 노립니다. 5만7천 가면 제법 많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HLB 생명과학 자 여기서 던지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볼린즈 밴드 쭉 타고 내려오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축된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일단 맞잖아. 그죠. 안으로 들어오면 아 좀 손실폭이 있습니다만 여기 인근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적절히 대응합니다. 보고 여기 인근 왔을 때 힘 없으면 손절합니다. 물량 축소하고 잘 가는 놈으로 갈아탑니다. 손절 잘해야 돼요. 손절이 최근에 좀 많이 늦었어요. 전부 다 그 부분은 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하 천벌 안 받으려면 잘못된 거 잘못했다 해야지 아 무슨 말인가 저보고 천벌 받는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먹을 때는 완전 그냥 하늘 날아가겠네. 그죠. 됐습니다. 아모레퍼스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업종래 수납매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면 이거 20만 4천원권까지 노려보겠습니다. 또 먹는 거 아닙니까. 한번 먹어보고 또 들어가 또 먹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키가 내고 싹쓸이 들어왔네. 쌍거리 그죠. 외국인 그냥 쓸어담고 있어요. 아모레퍼스픽 노려볼 만합니다. 흔들고 있는데 노려볼만 하다구요. 지속적으로 추세 지속되는 것들은 계속 사옥팔고 사옥팔고 갈겁니다. LG생활건강 이런거 내려오면 살거에요. 그죠. 한번 먹고 끝 아닙니다. 자 오뚜기 야 위에 좀 가다가 그냥 올라타야 되는데 밑으로 좀 처진게 조금 별로이긴 하나 오늘도 외국인 들어왔네요. 별 무례 없습니다. 오늘은 음식료 쪽에 아 조금 매도 나왔거든요. 너무 다대꼬 가면 좀 그렇잖아요. 아 아 이거 좀 아까워요. 여기서 조금 주춤 그냥 살짝 쉬어 줘 위로 팍 땡겨 줘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러나 크게 오른바 없기 때문에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일단 브로스권이긴 한데 크게 잘 못가네요. 역시 여기 위로 그죠. 여기 위로 상단까지 12만6천까지 한번 노려보는데 좀 가줬으면 좋겠어요. 살만한 자리는 맞아요. 여기 박스권 저쯤에 샀어요. 그죠. 자 어떻게 한다. 여기 깨지면 손절 할겁니다. 이제 손절 칼같이 할거에요. 손절 손절 자꾸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손절할까요 손절합니다. 이러면 예 진짜요. 이러니까 저도 약간 흔들리는 사실입니다. 남편계는 되지 않겠습니다. 제 탓입니다. 그러니까 더 타이트하게 할겁니다. 이제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여기 정도는 살만한 자리다. 이거죠. 자 범죄님 셀티론 들어갔지 않습니까. 20만3천원인가 들어갔죠. 제가 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거의 번절 내지는 천원 2천원 만약에 본인이 사고 난 다음에 우물주물하면서 던지라 했는데 안 던지고 쭉 버티고 있는 심지어 우리 그 이야기하면 좀 그래. 그죠. 버티면 어떻게 됐습니까. 20만원 빠졌어. 10% 그죠. 빠지는거 아닙니까. 여기하고 다를 바 뭐였습니까. 아까 그거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죠. 추세가 다르거든요. 여기 저점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거 두드려 맞는 겁니다. 하하 아무리 퍼스픽 오셨었어요. 예. 나중에 TV 엠넷 이런거 보셔야 돼. CJ E&M 거 아시겠죠. 하하 참. 자 시장이 그렇게 날아가도 셀티론 못갑니다. 그냥 옆으로 지지부진. 와 이거 불안해요. 사실 진짜 불안해요. 이거 들어 올린다. 이렇게 밑으로 까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밑으로 툭하고 깨면 절단 나는 겁니다. 정말. 그래도 아직도 미련 못 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깨지는 순간 그냥 던져야 돼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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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던데. 계속 그렇게 하시던가. 그쵸. 상관없어요. 저는. 제 입을 틀어막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소리칠 겁니다. 위험하다. 계속. 뭐 잘 갑니까. 잘 못가요. 셀트리온 삼행제. 그쵸. 잘 못갑니다. 하락출세. 하락출세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CJ E&M. 야. 이것도 좀 위에서 조금 이렇게 스톱해줬어야 좋은데. 좀 같이 좀 밀렸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도치 정도나 좀 적당히 스톱하고 그 다음날 딱 당겨주면 완벽한 모습이 나오는데. 자. 오뚜기하고 CJ E&M은 좀 아쉬워요. 자. 지수. 그렇게 흔들림이 있을 때는 6프로씩. 현대건설 나더니. 그쵸. HLB도 뭐 한 3,4프로씩 나더니. 오늘은 조금 추춤해서.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래도. 음. 모든 종목이 다 갈 수 없어요. 그게 순환매 거든요. 모든 종목이 다 가면 2프로. 2.5프로 가야되요. 지수가. 그렇게 갈 순 없지 않습니까. 먼저 갔던 애들. 살짝 붙들어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이예도 생각외로. 양호한 모습이에요. 자. 오늘. 하이닉스. 그쵸. 양호해요. 하이닉스. 관심있어요. 삼성전자. 우리 범죄님 갖고 계신데. 좀 시원하게 올라가라. 시원하게 올라가기가 시원찮은 상황이긴 합니다. 4월 5일날. 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미리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실적 안좋아요 하고. 미리 고백했잖아. 그죠. 과연 그것이 실제로 나올 때는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으나. 불확실성 해소 내지는 미리 알고 있는 정도인데. 미리 알고 있잖아. 지금. 실적 안좋다는 거. 그러나 실적 발표했다고 확 빠진다. 잘 모르겠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관에 샀네. 이 사람들 바본가요. 실적 안좋다고 그러는데. 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번 분기에는 좀 안좋았는가 보다.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안사고는 치수를 땡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시총 1위 아닙니까. 치수의 한 15% 정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배제하고 가기가 힘들다고요. 그것은 장을 붙들어 놓고 싶을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셀티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시총 상위에 있는 거 막 붙들어 놓고 나머지 덱고 올라가고. 막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바닥을 좀 찍은 것 같으니까. 지수가. 아마 위로 갈 가능성. 아. 충분히 있다. 47000원까지 정도는 노려보고. 정 안되면 46000원 정도 해서. 만약에 밀리는 모습 보이면. 끊어 버리면 됩니다. 손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일이라도 갭 상승한다. 자. 범죄님 잘 들어 놓으십시오. 제가 굳이 이야기 안한다 하더라도. 46000원에서 밀리는 모습 보인다 하면. 적당히 조금씩 조금씩 끊어 놓으십시오. 이제 욕심 버려야 됩니다. 앞에 먹었던 거. 야 씨. 그때 얼마 먹었는데.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하이닉스. 야. 기관에 싹쓸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더 좋아요. 근데 따라가기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현재. 일단 관심은 있어요. 올라타고 눌려주면 관심 가질 겁니다. 완벽하게 이제 다 돌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 참 드라마틱하게 돌아간다. 제가. 항상 시장 상승 방향이다 그랬고. 맞았고요. 시장 밑으로 가기보다는 위로 올라간다고 전일도 그랬습니다. 그죠. 55% 확률로. 조금 쪼리는데 55% 확률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강하게 올라갑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냥 쉽게 쉽게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거 절대 쉬운 내용 아닙니다. 지수 향방 맞추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닥터케이가 선물옵션 워낙 십몇 년 해나니까. 그렇게 승부 걸어버리는 거지. 쉬운 거 아닙니다. 어디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일 지수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정말. 저만큼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잘 없을걸요. 무모하다 느껴질 정도로. 80% 이상 맞춰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오늘 미국시장 한 1% 정도는 상승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장중에. 0.8. 1.0. 상승한 거 봤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못 미치면. 조금 실망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중국 일본. 아. 등달아서 같이 막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현재. 위치가. 그죠. 오른 것도 없고. 별로. 그죠.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반등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북미간에. 북미간에. 하노이발. 불발. 그저서는. 그거 이후로 확 밀렸는데. 이제. 올라가도 크게. 아. 문제없을 정도의 상황은 벌어지고 있으니까. 또 쌍바닥. 또 만들었거든요. 저쪽. 그죠. 그렇다면. 2,197. 여기. 라인까지. 한번. 강하게 가도. 뭐랄사람 없다. 일단 판단 들고. 그리고. 기관외국인이. 작전을 좀 한 것 같아요. 위로 한번 좀. 들어 올리려고. 그러니까. 아. 뭐든지. 힘들게 만들면. 그. 그 다음은. 잘 가게 되어있거든. 강하게 가게 되어있습니다. 선물로.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밑으로 빠지는 척 하면서. 막. 위협했거든. 그리고. 위쪽으로 틀었어요. 그럼. 윗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윗방향이다. 윗방향이다. 계속. 아. 자. 바이오즈. 잠깐 체크하자면. 셀트링 3행전 체크했고. 아직까지. 여전히. 하락추세 유지중이니까. 신규 진입은. 금지. 하라고. 말씀드리겠고. 올라가도. 다. 저항권이 있습니다. 셀트링 헬스케어도. 7만권. 저항이구요. 셀트링 헬스케어도. 셀트링 헬스케어도. 6만원권 저항이구요. 아. 셀트링 제항이요. 바이로매드는. 이제. 고점부에서 조금 휘청휘청한거 보니까. 이제. 밑으로 좀 처질 수도 있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어. 갈 만큼 좀 갔으니까. 차익실횜물량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기관에. 그동안. 많이 사왔는데. 차익실횜물량 좀 온 것 같아요. 관심권에서 당분간 제외합니다. 여기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됩니다. 야. 바이로매드는. 밑으로 내려와. 아. 손도 못대고. 밑으로 내려와. 하. 실라젠. 쉬운찮아요.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신규조건 하지마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HLB. 자. 이것도 추세 좋게 가다가. 너무 세게 밀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있는데. 83,000원권. 여기 강하게 돌포 못하면. 적절하게. 물량 축소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 들구요.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관 매수생 들어왔네요. 좀 전에 HLB. HLB 생명과학도. 아. 17,000원권 올라가면. 일단 저항권인데. 자. 여기서. 아. 상황보고 판단하는데. 비중축소해 나갈겁니다. 밀리고 하면. 손신복 좀 있어요. 안타깝지만 딴 데서 만회하면 됩니다. 자. 프리듬 반가반가. 여기 올라가도 한 10% 손실 아닙니까. 그죠. 17,000원 가도. 1,500원씩 이렇게 까졌지 않습니까. 10% 손절 인정하고 딴 데서 10%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요. 자꾸 손절하다가 언제 수익 내고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마음먹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반등시 손절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할거에요. 프루스 내고 안 빠져나옵니다. 프루스 내기 힘들어 보여요. 18,000원권이 이해지 않습니까. 에드님은 여기다 승부 그런거 같아. 이제 프루스권이던데. 그죠. 저점에서 좀 핸거 같아요. 참 저는 하자 소리 못하겠습니다. 그죠. 휴제. 나름 괜찮아 보여요. 안트로젠. 암미아프. 바이오 쪽으로 가능한 포트 편입 많이 안한 생각입니다. 바이오가 너무 흔들림 심해요. 그리고 업종 자체가 그렇게 전망이 좋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이오 시밀러가 뭔지 아시죠. 제네릭하고 바이오 시밀러. 오늘 공부 잠깐만 하자면요. 둘다 복제약입니다. 원래 신약 개발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특허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 성분과 신약 성분과 똑같은 성분으로 개발해 내면 그걸 카피하기라 그러는데 호용을 했습니다. 임상실험 등을 통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카피해 낸 것은 제네릭. 바이오 시밀러는 동식물 이런 살아있는 그죠. 그런 쪽으로 생물들을 통해서 복제해 내는 것. 정확한 표현인지 아닌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죠. 그렇게 좀 차이 있는데. 그렇다면 신약을 개발한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파워풀한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자꾸 우리나라든지 자꾸 시장을 잠시켜 오는 듯한 생각이 드니까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도 신약 개발한 회사가 투자를 많이 보강을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상대적으로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이제 옛날에 바이오가 아니에요. 바이오 탑이 셀트리온 아닙니까. 이거 보십시오. 출세 다 무너졌어요. 그다음 뭡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닙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물론 회계 문제 등등등 있지만 그죠. 밑으로 꼬꼬라지고 있어요. 출세가 다 그냥 별로예요. 신라젠. 출세 꼬꼬라지고 있습니다. HLB. 출세 꼬꼬라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전에 왜 그랬는데. 이렇게 출세 돌려내고. 저는 적어도 여기 위에서 매수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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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5% 먹다가 그걸 토해내가지고 지금 참 미치겠는데. 여기 그죠. 이럴때 들어갔지. 밑에 박박 기는거 안 들어간다고요. 그렇다면 손실 인정하고 돌파하면. 돌파하면. 반등 나오면. 비중축수소 내지는 손절하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좀 별로다. 제약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제약하고 바이오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에. 신약. 기존에.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그런 제약 업종은 조금 모르겠으나. 바이오는 영 별로다 싶어요. 유한량행에 약간 관심 있어 지금. 약간 관심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런 상황들이 너무 좀 별로긴 한데. 유한량행. 야. 일단. 지켜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역시 시원찮아요. 메디톡스. 나쁘다 그랬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관심있다. 어느정도 관심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7% 올라가는거 보고. 그죠. 올라갑니다. 이것이 추세입니다. 추세. 메디포스트는 별로다 그랬거든요. 별로입니다. 그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중국도. 아. 전고점. 단기전고점도 돌파해냈구요. 강한 장대양봉으로. 일본도 나쁘지 않구요. 자. 우리나라 환율도 약간 진정세를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지금. 아. 그죠. 선물 다시 한번 볼까요. 선물 그만그만. 자. 미국이.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밑으로 꼬꾸라진다 그랬습니까. 양호한 흐름이다 그랬고.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모양을 상당히. 괜찮게 만들어놨고. 지금 현재 상황에.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모르겠습니까. 기관외국인이. 알고 있다고요. 미국 안정적으로 가네. 중국도 괜찮아 보여요. 우리도 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지금. 그에 발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힘들었다가. 이제. 아. 아. 안정세를 찾고. 반등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더 강하게 반등 나와서.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아. 이제. 수익도 좀 맛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구요. 아. 주위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서. 같이 좀 보자. 아. 방송 괜찮다. 생각 드시면.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요새 3천원 밖에 못봅니다.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구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자. 저는. 한 5분 쉬었다가. 아. 분봉매매 강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내 니 눈딱. 암 닥트 케이야. 암 닥트 케이야. 암 닥트 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Everybody say.